자 우리 기준님은 다 한 가정 이루기 어려운 사주고 두 가정도 못 이루고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야 나 내 혼자 살아가야 돼 모든 걸 내 혼자 결정해야 되고 나 혼자 판단해야 되고 이런다고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아 우리 기준님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아 못 믿는 병이 생겼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을 생겼다 사람을 믿지 않고 혼자 판단으로 이때까지 살아온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내가 다 해봤어 돈도 벌어보고 까먹기도 해보고 인간한테 뒤통수도 당해보고 그래 놓으니까 마음이 문이 이게 딱 닫혀갖고 자물쇠로 딱 잠겨놓는 물이야 지금 그래 놓다 보니까 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고생은 많이 하고 살아왔어 이때까지 근데 올해 모래에 어떻게 보면 동토가 난 어떤 동톱바람이 작년 올해로 해갖고 이렇게 불었어 뭐를 잘못 만졌든지 뭐를 잘못 손댔든지 동톱바람 우는 좋게 들어왔어 우는 좋게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전환점이나 계기가 있어야 돼 그거는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당탕 이 동톱바람이 들어왔어 쉽게 말씀해 주시면 운 좋은 것이 우선적으로 따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동톱바람이 동토지 운이 좋은 게 내가 운을 좋게 들어와서 내 전환점은 생겼단 말이야 뭐가 내가 바뀌고 내가 직업이 바뀐다든지 뭐가 바뀐다든지 문서가 바뀐다든지 이 바람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엄마가 뭐를 잘못 손을 댔단 얘기야 그게 뭘까요? 저는 제가 손댈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데 이 레스토랑 하면서 확장공사를 하나는 하기는 했거든요 공사를 했어? 뭐를 뚜닥뚜닥 소리 내고 했지? 그렇지 그게 동토야 그러면 건들지 말았어야 했나요? 그렇죠 건들지 말았어야 했나요? 어차피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해서 레스토랑을 체리든 뭐를 했든 뭔가 공사를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이 동토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근데 엄마가 그 우는 좋은데 동토 뭐를 막 건들어버리니까 인사 없이 아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그 동토바람이 드는 거야 엄마가 뭐를 업종으로 새로 바뀌었어 바뀌었어도 장사가 확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선생님한테 왔을 때는 도 아니면 뭐로 왔어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동토를 가서 막아야 돼요 엄마가 재주가 없고 뭐를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바람이 이렇게 묵었단 말이야 동토바람이 묵어있어 묵어있다 보니까 자꾸 무거워 엄마 가게 들어가도 엄청 마음이 무거워 뭔지 모르게 무겁고 가게가 환해 보여야 되잖아 근데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 보이고 지금 그러니 내 마음도 어둡고 그래 본인은 뭐가 됐든 환한 색으로 가야 돼요 환한 빛으로 가야 돼요 어두운 빛은 본인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저 레스토랑 진행하면서 초기에 카페할 때 그 어려운 것처럼 또 겪는 것이 사람 문제 저는 사람을 원래 믿지도 않지만 그 친구들로 인해서 지금 또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주방에 있던 친구 홀에 있던 친구 다 나불해서 다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게 내비를 뒀어요 잡지는 않았어요 이미 맘 떠난 친구들 잡을 이유가 없어서 다 나가게 하고 지금은 저와 저희 식구들끼리만 우선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다 생각한 게 주방 아이들이 저를 못 들어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주방에 들어간 지 한 열흘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이제 방향도 생기고 이제 퀄리티만 조금 더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집이 또 살던 집이 경매 진행이 됐어요 저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낙찰받은 친구가 또 신혼집으로 써야 돼서 빨리 인테리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밀려 밀려 우선 먼저 나왔어요 집은 우선 컨테이너에다 우선 옮겨놓고 모친댁에 놓으려고 했더니 집도 작고 그래서 컨테이너 보관하고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기회가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조건이 이자 납입도 2년간은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시공사가 한다고 하니까 신탁도 되어 있고 나쁘지 않아서 그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금 천만 원에 500이 지금 부족해요 아직 그걸 미즉미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완전한 계약이 안 됐어요 이게 계약이 돼야 제가 뭐가 이루어질 거 하나의 단추는 풀어질 것 같은데 그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야 돼요 집이라도 어떻게 잡아놔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 집이 저는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월컥 먼저 잡아버렸는데 저지르고 본 거죠 저지르고 봤는데 500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융통도 쉽지 않고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융통할 수 있을까요? 있어 지금 남자분한테 지인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국세청에서 나왔던 분이다 보니까 워낙에 깐깐해요 쉽게 안 되는데 그분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부탁을 해볼까 싶은데 거기서 되려는지 돼 그거는 된다고 그거는 잡아준다고 감사합니다 그거 잡아주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네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익각 레토랑 하면서 이걸 시행하면서 시공하기 전에 첫 단추가 잘못됐던 게 누군가의 말이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해야 이게 일이 되는데 남의 말을 듣고 이거를 시행한 게 잘못인데 내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남의 말을 들었어? 없않아 이 사람이 용띠로 알고 있어요 용띠로 알고 있고 음력 8월 22일 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어려운 시국에 카페보다 레스토랑이 낫다 해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1년에 한 푼씩 진행을 하는데 그걸 세종에 못 꾸게 됐다 그거에 저녁 식사를 여자로 몰아주겠다 일이 된 거예요 일주일에 100명 정말 괜찮은 거죠 달콤한 유혹이었던 내가 이거를 50% 하더라도 직원들 급여는 준다라는 생각에 직원들이고 세팅을 다 했던 거예요 그거에 들어간 총 비용이 4천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딱 해준 그게 안 된 거예요 한 달에 오는 게 12명, 14명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간다고 해봐야 저한테는 너무 작은 거고 그래서 결국 직원들이 단합을 해서 나가게 됐던 계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일에서 저도 앉아봤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데 이 일머리에 있어서는 믿지 마 사람 못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 다 믿어놔서 그렇잖아 사람 안 믿고 살아야 되는 사주잖아 본인이 안 믿잖아 그쵸? 그런데 사람 믿으면 이렇게 뒤통수 당한다고 말했잖아 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나는 내 주관대로 주대대로 가야 돼요 본인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판단이 흐려진 거지 그걸 어떻게 다 믿고서 그걸 해 너무 달콤한 믿기를 제가 물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공사한 사람도 저와 소송까지 가게 된 거고 공사를 개판으로 해놓고 물건도 안 들여놔서 물건 제가 다시 사서 집어넣고 이 사람하고 소송까지 가게 됐고 그러니까 모든 게 첫 단추에서부터 어그러지더니 역까지 온 건데 제가 이거를 일으켜 세워야 될지 이대로 손을 놔야 될지 이제는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젠 막바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 자꾸 가셔야 돼 자꾸 가야 되겠어요 끝은 찬란할까요? 찬란하는 것보다 살아나지 살아나면 그때 가서 다른 생각을 해야지 그때 가서 다른 궁리를 해야지 일단은 거기서 살고 봐야지 그거 내려놓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내려놔 자꾸 가셔야지 이거를 갖고 가서 숨통은 튄다고 그러잖아 숨통은 어디서 누가 숨통을 튀어주든 숨통은 튀어져서 내 숨통을 살 때 잘하셔야 된다고 내 숨통이 살아날 때 그때 잘하셔야 돼 그때 이거를 내려놓는다 내려놔서 다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어 그럼 내려놔야지 무거우니까 근데 지금 그걸 내려놓는다고 답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붙잡고 가서 살릴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집을 얻어서 집이 이래서 발생이 돼서 내가 금전이 조금 돌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뭔가 기운이 바뀌겠지 기운이 그렇겠죠 일단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환했던 게 아주 껌껌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이거를 기운자를 먼저 돌리라고 사람을 바꾸고 본인 마음가짐부터 이걸 내려놔 나는 막바지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악착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악착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사람이 물론 장사는 사람이니까 나 도와준다고 하면 다 믿어가겠지 믿어가겠지만 너무 무모했잖아요 그랬더니 내 옆에 사람도 있고 지금 다 이른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반만 믿고 가야지 반만 반만 믿고 그 반에 대한 어떤 것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그 사람이 이제 도움을 또 주겠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마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뭐를 버릴 게 없어 지금 기준이면 뭐를 버릴 지금 버리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됐든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붙잡고 살아나야 되는 영국이지 뭐를 버리고 쳐내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붙잡고 가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이의 운이 절명이 들고 했다고 하면 다 포기하라고 내가 하겠어 그런데 내가 살 근육은 있다 하시니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 쳐내지 마세요 뭐가 됐든 일단 손해볼 것도 없어 이제 기준이면 맞아요 누구를 믿는다 해서 누가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잃을 것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 잡고 가셔야 돼 이분이 있잖아요 저를 도와준다는 종전의 말한 그분이 그분도 혼자세요 그분이 제가 혼자인 걸 아세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같이 살았으면 하는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못 산다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내가 이 양반하고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그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내 장사 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 그냥 그 관계로 그냥 뭐 본인이 끌고 갈 수 있잖아 굳이 그 사람하고 살지도 못해 제가 살지를 못하는 거 그렇죠 못 살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 가정도 못 지키고 두 가정도 못 지킨다고 저한테 어떤 문제점에 그럴 거예요 4주 8자가 그런 거야 내 4주 8자가 3 5 6 6